선생님, 일상생활에서 참나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집중하고 있는... 아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서 참나가 느껴지는 단계는 초보 단계라는 걸 아십니다. 참나라는 걸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집중을 하는 거죠. 잡음을 배지해보는 겁니다. 자꾸 구름 걷어야 태양이 보이거든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구름 걷어야 또 태양 보고. 나중에 뭘 하냐면 구름이 떠 있건 없건 태양이 어디 갈 리가 없다는 걸 아시고 태양의 존재를 은근히 느끼겠죠. 태양을 강렬하게 바라보진 않으시더라도 해 떴다는 걸 따사로운 햇살로도 느끼고 빛으로도 느끼고 다 느끼시겠죠. 즉 참나는 늘 드러나 있다는 걸요. 참나 그 놈만 보고 있을 때랑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미 사실은 다 느끼고 계세요. 제가 모든 분들은 중생들은 사실은 반쪽 도인이시라는 게 참나를 못 느끼고 사시는 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나라는 존재가 참난데요. 지금 저랑 얘기하실 때도 나라는 존재는 있으시죠. 내가 있으니까 지금 대화하시죠. 그 존재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놈이 참나입니다. 나라는 놈은요. 아무 주장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있다라는 걸 만족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하고 듣고 다 하는데 그 일어나는 현상에 자꾸 주목하다 보니까 덜 느껴서 그렇지 나라는 존재가 없이 진행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이 켜졌으니까 제가 보고 듣고 뭘 하죠. 그렇죠. 존재가 있으시죠. 그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참나를 자꾸 아시다 보면 이 놈이 참나라는 것도 명확히 알게 되고 참나가 늘 같이 있다는 거라면 이렇게 지금 대화해도 나라는 놈이 있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나라는 놈이 자체가 고요한 놈이고 자체가 또랑또랑하고 알아차리는 놈이기 때문에 참나만 붙잡으면 정해쌍수가 절로 일어나요. 참나만 붙잡으시면 참나는 원래 산매 상태에 들어있고 한시도 산매에 떠난 적이 없어요. 이건 산매를 만들어내는 산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드는 산매는 애고를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가라앉혀서 애고를 조용하게 해놓은 걸 산매라고 하는데 이건 애고를 억지로 가라앉혀놓은 거라 애고는 반드시 다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참나는 차원이 틀려요. 참나는 태초 이래로 아무튼 존재 자체가 고요이고 알아차립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생각감정 오감 하나도 없을 때 나를 한번 느껴보세요.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아무 생각감정도 없고 존재만 하지 거기에는 어떤 생각감정과 못 끼는데 분명히 살아있는 물건이에요. 죽은 물건이 하니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 놈이 참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시면 참나만 붙잡으시면 정해쌍수는 따라와요. 그래서 육조혜능이 이걸 구분합니다. 자성해와 뭐죠? 자성계정해라고 수상계정해라고 나오는데 자신의 본성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선정지혜 계율을 자성계정해라고 합니다. 제 수신결 없이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에고가 고요해진 것은 상으로서의 선정이고 에고가 기회를 지키는 것은 상으로서의 계율이고 에고가 지혜로운 것은 뭘 알고 똑똑하게 이해하고 하는 것은 상으로서의 어떤 형상으로서의 지혜인데 자성이 갖고 있는 애초의 선정 지혜의 계율이 있어요. 이 놈은 텅 비어있고 원래 원래 알아차리고 있고 원래 죄를 짓지 않아요. 참나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내가 참나만 느끼시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선정과 죄가 같이 있어요. 분명히 사물을 알아차리고 있고 거기는 고요하거든요. 그 자리를 딱 붙잡으시면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시끄럽고 내 에고는 난리를 치고 있어도 참나를 인지하면 그 참나에는 원래 고요하고 원래 애는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정해가 늘 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상황을 주제할 수 있는 힘이 은근히 늘 고삐를 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참나를 은근히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래서 뭔 일이 탁 생기면 바로 참나한테 힘을 실어주면 참나에서 그런 계정해가 나와가지고 일을 해결합니다. 이걸 습관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몸에 익으시면 알아한 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뭔 번뇌가 생겨도 바로 도피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나와서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이 구조를 완전히 까셔야 돼요. 석가모니가 각자 자기 안에 섬을 만들어라 하듯이 그 도피처를 하나 확고하게 섬을 만들어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섬이 우리가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그 마음의 영역 그 영역들을 알고 사셔야 하면 되지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상을 수십 년 해도 참나를 끝내 모으시고 끝나는 게요 명상 에고가 가라앉습니다. 명상이 잘 되시는 분이요 진짜로 이 선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앉으시면 그냥 딱 들어가 버려요. 쭉 고요하게 있습니다. 다시 나와요. 나오면 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뵈면 지금 저랑 얘기할 때 참나 어디 쓰십니까? 지금은 없죠. 그럼 있다가 없다가는 그런 참나는 그건 중요한 평생 앉아계실 거 아니면 그건 물건이 아닙니다. 참나라는 게 왔다 갔다 그러면 재행무상이 아니라 진아 무상이죠. 진아는 참으로 무상하구나 왔다가 명상하면 나타났다가 명상이 끝나면 사라지니 진아는 내 것이 아니오 무상하구나 하는 말도 가능하지 않나요? 열반은 참으로 무상하구나 명상이 들면 나타났다가 명상에서 나오면 사라지나니 이상하죠. 이게 상상도 안 해보신 겁니다. 참나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별거 아니죠. 이거는 엄청난 수행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렇지 참나가 없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선문답에서 부처는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했을 때 암흑애야 예? 거기 있네. 이 말을 이해 못 하시면요 아무리 수십 년을 해도 또 명상 끝나면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거는 스스로 되게 좌절감이 생기니까 난 아직 견성은 턱도 없다. 견성하고는 나는 어마어마한 아직도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명상에 들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나오면 사라지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요할 때 생각이 없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참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찾으셔야 돼요. 고요할 때의 순수한 나랑 고요함에도 때묻지 않는 그 순수한 나랑 움직일 때도 움직임에 때묻지 않는 순수한 나랑 고요할 때랑 진짜 명상 깊이 들어갈 때랑 진짜 시끄러울 때 속이 두 개의 공통점이 참납니다. 이 둘 사이에 늘 같이 있었던 고놈이 참나지 안 그러면 고요한 걸 참나라고 생각하세요. 고요한 분위기를 그래서 그 산메트 잘 드셔서 난 참나를 아십니다. 해도요. 제가 지금 참나가 있으신가요? 하면요. 이분이 어떻게 깨지냐면 본인이 했던 것도 참나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대요. 고요할 때 참나라고 알았던 것마저 다 흔들려버려요. 싹 깨져버려요. 제가 그렇게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게 거기에 빠져 계시니까요. 그러면 딱 한번 짚고 나면 그분 입에서는 그러면 제가 했던 건 뭔가요? 그게 참나가 아니었나요? 참 오묘한 얘기죠. 그런데 별거 아닌 얘기예요. 사실은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쳐줘서 모르시는 거지 지도하는 분이 잘못이에요. 그분이 잘못이 아니라 선정이 정확히 선정과 참나의 구분을 안 하고 지도를 하니까 선정 상태를 참나라고 생각하시는 선정 상태가 당연히 거기 상태에 참나가 드러나는 건 맞는데 두 개를 동의시해버리면 헷갈립니다. 평소에 마음이 시끄러울 땐 참나가 없는 게 되는데 마음이 아무리 시끄러우셔도 아무리 분노하고 화가 나 있어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화를 내고 있는 거지. 나라는 놈은요 화난 나를 똑똑히 보고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화가 조금 이따 사라지면 또 기쁨이 와서 디치할 때는 또 그 놈을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났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내가 있고요. 또 기쁘면 기쁘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내가 있고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아는 놈이 있고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아는 놈이 있고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토대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라는 존재거든요. 이 나라는 존재를 아시면요. 뭔 짓을 해도 나라는 게 사라지지 않다는 걸 아시는 그게 진정한 산매예요. 석가모니가 원래 막출가해서 원래 견성을 하고 다 끝나요. 딱 가면 힌두교 스승들을 찾아가는데 힌두교 첫 스승 찾아가니까 무소유 처정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산매를 가르쳐줘요. 그게 불교에서는 멸진정이에요. 그런데 왜 무소유 처정이라고 해서 무시하냐면 힌두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 것만 못 왔다 그래서 멸진정보다 아래로 치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어떠한 것도 없는 산매랑 생각이 끊어진 멸진정이랑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도 불교학 교수님들 좀 이해하실 거예요. 불교에서 잘 안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학 교수님들은 알아요. 기존에 있는 무소유 처정 비비상 처정 이런 것들이 힌두교에 있던 걸 불교에서 가져다 썼다는 걸 아는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 아니라는 것처럼 조금만 공부해보면 다 아는데 신앙하는 분들은 그런 말을 못 믿죠. 그건 뒷사람들이 조합한 건데요. 석가모니가 한 게 아니라 무소유 처정이라는 거에 석가모니가 막 출가하자마자 들어요. 석가모니가 바보가 아니신데 왜 견성을 그렇게 6년씩 고행해서 얻었을 거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한마디 말해도 견성을 하는데 아란이 돼버린 석가모니가 바보도 아니신데 출가하자마자 힌두교 스승 찾아가니까 마하르시 같은 분을 찾아간 거예요. 마하르시 같은 분이 딱 가르쳐주기를 첫 번째 스승이 무소유 처정 곧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걸 가르쳐줬어요. 완벽한 우주에 삼계 뭐죠? 생각감종호합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참나만 있었겠죠. 그 상태를 바로 얻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나랑 같이 제자 가르치자고 하니까 석가모니가 이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나와요. 다음 스승을 찾아가니까 그 스승이 방금 이걸 가르쳐줘요. 이 마하르시 이분이 진짜 마하르시 같은 분이에요. 마하르시가 평소 강조하는 산매가요. 본연산매라고 무슨 짓을 해도 산매인 그 자리. 참나는 본래 산매 상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희는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완전히 개판을 치고 살아도 본인이 참나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진희는 이런 말을 마하르시가 했거든요. 그걸 얻어요. 그거를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불교에서 비상 비비상 처정을 정확히 해석하는 분을 못 봤어요. 다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산매.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 전 단계에서는 무소유 처정이 더 아래 단계인데 아무것도 없는 산매를 이미 얻었는데 비상 비비상 처정. 산매 이렇게 풉니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비상 비비상 처정은요. 비상 생각이 없건 비비상 생각이 없지 않건 생각이 없건 생각이 있건 한결같은 산매를 말해요. 뭔 짓을 해도 진화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비비상 비비상 처정이 힌두교에서 최고로 치는 본연 산매라는 겁니다. 참난 원래 산매다 하는 겁니다. 마하리 씨도 그거 하나 얻어서 앉아계세요. 인도에.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너무 명상만 들어가잖아요. 제자 불러다가 쟤 깨워 그래요. 깨워 걸어다니라 그래. 걸어다니는 게 더 나아. 자신이 참나라는 것만 알면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하고 깨우라고 합니다. 그게 비상 비비상 처정이에요. 가서 일하라 그래. 일시켜요. 졸고 있는 건 그건 최악이다. 무기공에 들어간 거다. 해서 깨워서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 빠져있는 거죠. 참나가 아니라. 그래서 산매 즐기는 제자들을 안 좋아해요. 마하리 씨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얻은 거예요. 석가모니가 출가하자마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수 사건은. 그리로 6년 고행을 해요. 석가모니가. 거기서도 이제 이게 끝이다고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니까 나랑 같이 가르치자고 그래요. 그럼 마을이시 같은 분을 석가모니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나와요. 이건 아니다고. 그걸로는 해탈이 아닌 것 같아요. 6년간 고행을 해가지고 결국 6년 뒤에 내가 진짜 견성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그러면 사실은 아라한들이 얻는 그런 건 이미 출가해서 바로 얻어요. 그러니까 설법만 하면 바로 아라한들이 나오죠. 그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럼 6년간 뭐가 있는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6년간. 그런데 그 6년간 뭐가 있는지 써놓은 거 보시면 호흡법이에요. 호흡을 막아봤더니 귀에서 소리가 들리더라. 호흡을 한 번 이렇게 했더니 머리에 도끼로 찍더라. 호흡을 이렇게 했더니 실패한 얘기를 실패했다고 쭉 하는데 거기 보면 계속 호흡법만 전공하세요. 호흡을 이렇게 했더니 배를 칼로 가른 것 같더라. 호흡이랑 이런 다른 걸 더 치중하십니다. 깨어나는 건 이미 사실이 끝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오해가 아주 심합니다. 이런 얘기는 불교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6년간 하신 뒤에 6년 뒤에 자기가 여러 가지 영양들을 많이 개발하세요. 도덕적 영양이라든가 이게 아라한들하고 차이가 나요. 아라한들은 똑같이 3매 넣는데 석가모니에 비해 분명히 덕이 딸리거든요. 지혜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런 호흡 수련하는 이런 힘들이 딸려요. 그래서 석가모니한테 아라한들이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나는 부처는 포기했다 아라한으로 만족한다 하는 게 초기 불교인데 그래서 이 본연산매를 얻으시는 거는 어려울 일이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6년 고행에서 얻으신 그런 게 아니에요. 출가해서 바로 얻으신 거예요. 누구나 사실은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닦으신 게 이제 석가모니 어떤 큰 미천이 되셨겠죠. 그래서 늘 한결같이 이 벌레 산매인 그 상태를 아시는 게 실험을 계속해 보셔야 됩니다. 앉아계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앉아계실 때는 앉은 채로 또 산매를 맛을 보시는 거고 이건 이 맛은 이 맛대로 보시고요. 움직일 때는 움직일 때대로 늘 나라는 존재가 있는지 느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랑 얘기 나누시면서 나라는 존재 느껴지세요. 나라는 존재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모른다 괜찮다 정도면 충분하고요. 더 말도 필요 그 나라는 존재는 조금 더 걱정도 안 하고 있고요. 알아차리고 있는 내가 있어요. 누구나 있으세요. 제가 쉬운 말로 드리면 주어로 머무르시라고 그래요. 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 나라고 하셔도 돼요. 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괴롭다 하면 문제입니다. 괴로움이 거기 붙으면 수로가 붙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냥 나 하는 이 나는요. 무한한 가능성만 가진 나지 어떠한 제약도 안 받는 나예요. 나 나와 남의 구별도 없는 그냥 나예요. 나 우주를 통해서 나 나라고만 하시면 그것도 훌륭한 명상법입니다. 속으로 나라고만 하시면 우주 전체 나라고 그냥 나 천상천하의 나 이렇게 얘기하죠. 모른다랑 똑같아요. 나 하면 나만 나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거든요. 내가 배고파 그러면 에고를 그때의 나는 에고가 되어버린다. 신기하죠. 나라는 주어는요. 참난데 배고파가 붙으면 나는 배고파하면 이 나는 배고픈 내가 됐기 때문에 에고를 표현해버려요. 아무 말 안하고 나라고만 하고 계시면 사실은 나라는 말도 필요 없어지죠. 나로만 존재하시면 그게 참납니다. 말로 하면 끝도 없지만 나라는 존재 느끼기 연습을 하세요. 거기가 나의 중심이에요. 생각감정 오감 옷이랑 똑같습니다. 요 놈이 생각 요 놈이 감정 이렇게 입은 옷이랑 같아요. 맨몸 느끼기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옷을 아무리 입으셨어도 맨몸 느끼실 수 있죠. 맨몸 있으니까 입었겠죠. 생각감정만 보고 계세요. 맨몸이 어디 있으신가요. 나라는 놈이 있었으니까 배도 고프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할 텐데 그럼 괴로운 나는 누군가 지금 고민하는 난 누군가 밥 먹는 난 누군가 이것도 효과적인 화두입니다. 나는 누구지 계속 관심을 맨몸으로 돌리는 맨날을 약간 계속 보시는 거예요. 뭘로도 규정지어지지 않은 맨날 그걸 도와드리는 게 모른다예요. 뭘로 하고 계시면요. 순수한 나만 있지 옷 입은 건 다 지금 벗어버리셨지 그러니까 벗는 것도 아예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신 뒤에 계속 순수한 나로 존재하기를요. 밥 먹다가도 하시고 차 타고 집에 가다가도 하시고 무슨 싸울 때도 하시고 남하고 욕하고 싸울 때도 해보세요. 그건 그거고 아무튼 나는 지금 어딨나 하고 계속 보시면요. 늘 나는 화내지 않고 있어요. 그 자리가 늘 산매 상태 있고 늘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걸 확인하세요. 확인을 자꾸 하셔야 빨리 안착이 돼서 나는 거기서 떠날 수가 없구나 하고 빨리 포기하시게 될 겁니다. 확철되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는요. 다 우리가 승복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구나. 제가 자주 말씀하셨지만 불타는데 손 한번 넣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승복하신 거죠. 안 넣으시잖아요. 이건 진리에 승복하신 거예요. 넣으면 태워버리겠다라는 불의 어떤 협박에 알겠습니다. 참나도요. 너는 나를 절대 못 떠난다 라는 거기에 승복하는 겁니다. 네. 인정합니다. 내가 잠을 자도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걸 또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잠 잘 잤다 하시면 의식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맛이 다른 거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깨어나서 잘 잤다는 것도 아시고요. 존재하시기 때문에 누가 부르면 일어나십니다. 암흑에야 하면 일어납니다. 의식이 다 내가 쉬고 있는데도요. 뭐 하나가 안 자고 있기 때문에 부르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나를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실을 알아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실험을 통해 원래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구나. 늘 내려놓고 살아라. 그게 보면은 우리는 이미 늘 내려놓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군 하고 빨리 승복하시는 거예요. 방금 5분 전을 이미 내려놓으시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쵸? 1시간 전은 지금 진즉 버리셨죠. 어디 간지도 없죠. 간세도 없이 계속 버리시면서 가고 계세요. 죄행무상을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신데 그러지 않지 않을까 라고 자꾸 이렇게 망상을 피우는데 승복하는 겁니다. 인정하자. 사실은 나는 나는 찰라찰라만 살고 있지 순간순간 다 흘러가버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자. 이런 진리를 직시 하시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지혜지 멋지게 보는 것도 아니고 독창적으로 봐도 안 돼요. 진리의 세계는 창의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돼요. 창의적으로 뱀 밑에다 다리를 그리고 계시면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돼요. 힘 빼시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 같지만 에고한테나 있지 지금 보시면 순간순간밖에 없어요. 순간밖에 없는데 벌써 이 말도 흘러가버렸죠. 우리가 흘러간 말을 기억 속에 에고가 저장이 두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지 사실은 순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그 한순간에 집중해보세요. 거기에는 말도 붙지 못해요. 가장 미세한 한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이것도 훌륭한 명상법입니다. 지금 여기라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라든가 여기 정신이 딱 지금 이 자리 집중해버리면 말이 또 끊어져 버립니다. 생각이 굴러가야 시간성이 생겨요. 시공간은 현상계 조건이기 때문에 시간성을 느끼시려면 에고로 존재하셔야 돼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해 두고 계셔야 지금 시간성이 생기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버리시면 그냥 그대로 삼매요. 나라는 놈밖에 없고요. 그 나라는 놈은요. 존재만 하지 시간성을 못 느껴요. 이거는 그냥 실험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불교식으로 멋지게 삼세 본공 과거 현재는 이래 삼세가 본래 공하다 말 어려운 것 같지만 가만히 집중해보시면 바로 체험할 수 있는 찰나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가장 지금 이 순간 말이 말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져요. 공간도 똑같아요. 공간도요. 아니 이렇게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건 객관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 객관적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공간성이 존재하려면요. 지금 아까는 지금이었으면 여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계시는 거기에 집중해보시면 참나만 있어요.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 옆에라는 게 이쪽 저쪽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이 세계를 인식하는 마음이라는 관찰자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관찰자 안에는 사실 시공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굴러가야 에고로서의 모습을 갖춰야만 여기랑 여기라는 걸 구분하고 시간의 변화도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 하면 시공을 바로 초월한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어려울 얘기가 하나다니 믿음의 영역이 하나다니 몰라 하시는 순간 딱 존재하실 때 지금 이 순간에 딱 집중해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굴러가야 에고가 있어야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동서 고금 이걸 다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 사시는 거랑 모르고 사시는 건 맛이 다르겠죠. 이걸 계속 실험을 통해 체험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즉 이게 불교에서 전 견 견해가 똑바르게 바로잡혔다. 허황되게 안 보고 망상에 빠져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됐다. 재행이 무상하다. 이런 거를 직시하게 됐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불교를 믿고 안 믿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한 말 중에 자명하신 말씀은 그냥 우리가 바로 확인 가능하고 정확히 알고 누가 지도해주면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나 승복해야 될 영역이죠. 부정할 수가 없네. 그렇네. 그럼 여러분이 승복을 하면 이 진리를 인가하게 되고 바른 견해가 서고 그럼 거기서 마음을 바르게 챙기게 되면요. 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시고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끌려다니다가 하는 제일 귀한 실제 존재하는 건 지금밖에 없는데 지금을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자꾸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모으면 선정이요. 이런 사정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지혜라 선정과 지혜는 계속 딱 달라붙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마음들을 다 교정해 줍니다. 이 두 놈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요. 결국 이게 참나에서 나온 힘이죠. 지금 여기 깨어있었더니 마음이 딱 고요해서 늘 산매인 마음이 참나가 드러나고 참나 입장에서 모든 걸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이게 진리란 확연한 자명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 느낌이 늘 지금 살아계시면요. 망상이 눈이 화로에 떨어지듯이 화로에 앉을 수가 없죠. 망상이 계속 일어나지만 여러분 마음에 못 앉아요. 이 두 놈이 계속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면 한 생각 한 생각이 기존의 업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게 묵은 잘못을 업으로 아무리 지으셨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풀려서 나올 때 이 놈이 다 녹여버리면 전생에 아무리 많이 제 업이 있더라도 나올 때마다 이 두 놈이 녹여버릴 거 아닙니까. 산매의 힘하고 지혜의 힘으로 계속 녹여버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모른다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고 내 생각이 자명한지 한번 따져보시고 생각을 사물을 정확히 보시면 엉뚱한 결정을 안 하시겠죠. 이렇게 마음을 관리하시면요. 예전 아라하니니 확찰되오니 하는 분들이 이 정도 얻으신 걸 가지고 그 얘기 하셨 그런데 저는 지금 누구나 다 되실 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못할 얘기는 아니죠. 자꾸 해보세요. 또 지금 나 몰라 뭐든지 좋습니다. 이 먹고 좋아요. 이건 뭐지? 이겁니다. 생각하는 이건 뭐지? 배고파. 배고픈 이건 뭐지? 소리를 듣는 이건 뭐지?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딱 정신이 모아져야 돼요. 뭔 말을 하건 주문을 나무암이 탑을 하는 순간에도요. 나무암이 탑을 하면 딱 정신이 모아져야 돼요. 나무암이 탑을 해도 끌려가면 안 됩니다. 방편이에요. 에고로 하여금 나무암이 탑을 하나만 바라보게 함으로써 시공이 뚝 끊어지게 하려는 방편입니다. 계속 정신 하나로 모으고 계시면 이게 남하고 욕하고 싸우는 중에도 정신을 모을 수 있다니까요. 참나는 원래 고요하기 때문에 참나만 안 놓치실 수 있으면 돼요. 존재만 안 놓치시면 지금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참나를 계속 조금이라도 신락같이라도 자꾸 의식하시다 보면 거기서 산매와 지혜의 힘이요. 그 불씨를 늘 안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 불면 확 타오르겠죠. 금방금방 타오를 수 있게 불씨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불씨거든요. 이렇게 그 불교를 이해하시면 이거는 인류의 소중한 지혜 아닙니까? 제가 불자가 아니지만 이런 귀한 연구를 예전에 선배가 되시는 석가모님께 연구하셔가지고 글로 남겨놓으셨잖아요. 보고 쓰시면 그만이잖아요. 맞는 말은 뉴튼 말은 들으시면서 아인슈타인 말은 들으시면서 왜 영적으로 더 귀한 우주선은 못 뛰어도 사는데요. 이건 이해 못하면 죽습니다. 내 마음 경영을 전혀 못하는데요. 이 정도만이라도 꼭 알아두시는데 이게 이 정도 하시면 초기 불교 아라하니니 뭐니 뭘 공부했고 뭐 얻어서 그거 했는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지금 여기 딱 집중하시죠. 거기에 시공이 없다. 시공이 없다니까 그냥 참나에는 시공이 당연히 없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실험해보세요. 진짜 없는지 지금 여기 하는데 어떻게 동서남북이 어디 있고 과거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밝고 선명한 마음이 그럼 감도실 겁니다. 그래서 늘 자명함 판단하시고 본인이 지금 알아낸 진리에 모순이 안 일으키는 선택을 하셔야겠죠. 거긴 나와 남도 없죠. 딱 나 할 때 이때 나는 순수한 나라는 건요. 에고는 나와 남이 있는데요. 순수한 나는요. 나와 남이 없어요. 다 하나로 통해서 나거든요. 이런 수행법 하나하나에 다칠 리가 담겨있죠. 나라고 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 하셔도 깨어나고 몰라 하셔도 깨어나고 거기에 담긴 지혜도 이해하시고 그럼 혼자 놀기에 최고 아닙니까? 별일 없으면 저녁에도 개콤 보시고 그냥 쉬시지 말고 보시다가도 나 여기 그렇지. 혼자서 계속 이걸 하셔야 돼요. 지혜가 잘합니다. 나 여기 그렇지. 그러면 탐진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탐욕과 성냄은 몰라를 눌러버리고 어리석으면 나 어리석지 않아 알았어. 어떻게 현상계 돌아가는지 알았어.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아주 실마리는 다 잡았어. 이 정도 지금 갖추신 득템하신 거예요. 뿌듯하시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이러고 노시다 보면 더 좋은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왜냐면요. 전제를 바꿨더니 그러면 이거의 응용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그때 내가 내렸던 결정도 이걸 모르고 내린 결정을 다시 한번 따져보게 돼요. 이러면서 하루하루 이거 하실수록 점점 하루에 모르던 게 하나씩 알아져요. 그리고 경전을 보시면 이제 가속화됩니다. 내가 실험을 하면서 경전을 보면요. 경전은요. 엄청난 보물창고예요. 그냥 책만 보시면 보물창고가 아닙니다. 독인데 내가 실험하면서 연구기를 보면요. 이제 재밌죠.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니겠대요. 그래? 이렇게 해봤다고 또 해보고 왜 나는 이렇게 판단이 안 되지? 또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알아가는 재미가 무궁무진해집니다. 이러면 돈 한 푼도 안 드리고요. 어마어마한 이건 죽을 때까지 이 세로토닌이 나올 일이죠.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보면 또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순간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두시간이 잘하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순간 마음은 24시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여기 또 지금 여기 그래서 내가 알아낸 진리들 잘 챙기시고